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어쨌든 두 부부에는 부부의 내외지간에 이별이라든가 애군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거는 없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죠? 대답하세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자손이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네 결혼을 오늘 내일 어제 그제 한 것 같지는 않고 오래됐어요 결혼생활? 결혼한 지는 거의 20년 넘어가고 있어요 20년? 네 20년 동안 우리 언니는 내가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진짜 애기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했고 당연히 애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내가 뭐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난해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뭐 미안해요 뭐 애기를 가져 삼신에 벌자 낙태를 한 것도 아니고 그지? 네 그리고 행복한데 네 거기에서 아이만 하나만 있다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뭐 본인이 가족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이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네 하나 갖고 하나를 낳았으면 둘도 낳을 수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네 나이가 들어 나니 지금이라도 생기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낳을 수 있고 싶어 네 저는 둘 셋까지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여자가 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 물론 이 나이에도 자서를 가지려고 뭐 시험관도 뭐 다 하고 나는데 우리 언니는 다 하신 거 같아. 네 시험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들었으질 않아. 그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거 안 생길 거야 도대체 이렇게 원하는데. 안 생긴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두 부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따지면. 거기에서. 너무 셈이 난 거야. 삼신 할머니가 셈을 내요? 삼신 할머니에서 셈을 냈고 너무 가지고 싶은데 노력도 했고. 뭐 자식이 있었으면 우리 남편도 엄청나게 더 가정적이고. 더 열심히 살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딩크족이다 아이를 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여기 본인네 집안에서 들어온 신의 벌점. 낳기한 적 없죠? 없어요. 근데 부모님 쪽에선 있을 거예요 엄마 쪽에선. 친정. 저희 부모님이요? 응 친정. 거기에서 누군가 애를. 못 낳았던가 내렸던가. 그 자손이 나와서 이 집안에 어떤 줄기 자손을 형성시켜라라고. 그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낳은 자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냥 예전에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만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자손들이 이 자손을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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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야 되는데. 네. 또 여기 남편 집안에서. 네. 남편 집안이 이 남편이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편도 자식이 없는 팔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혼자 살아라는 팔자. 그럼 결혼하지도 못했을 팔자였던. 본인 애들이 일찍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마음도 좋고 뭐도 좋은데 제일 걱정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 살고 뭐 다 내려놨어야 하더라도 한쪽 구석이 조금 헛헛하고. 그리고. 한 십오 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십 년 안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뭔지 자식이 안 들어서 어쩔 때는 내가 잘못됐나. 맞아요 제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제 와서 바라보니.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인테라 그러죠 자손을 점질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이거에 얻다 보니 우리 엄마도. 더 즐겁게 살라고 애를 쓰고. 또 자식이 남의 자식을 보고 이러면 참 나도 낫더라면. 맞아요 나도 낫더라면 저렇게 컸을 텐데. 세상 불헌 이런 것이 있어서 엄마도 엄마도 모르게 가족 속에서의 우울함이 씁쓸함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남편한테 잘하고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의 연을 이어 온 겁니다. 응 응. 자 제일 궁금한 거는 뭐 타 좋아요 뭐 남편도 괜찮고 건강하고 올해 아우스만 잘 넘겼으면 좋겠고 자 본인 같은 경우도 이 집안에는 신의 벌전이 있어서 삼신 할머니의 벌전이 있다 보니까 니가 자손을 낳으려고. 근데 그 윗전에. 이렇게 나오지 못한 자손이 있는데. 욕심이구나 해서 안 준 거 거기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건강은 해요 건강은 한데 자손이 잉태할 수 있는 맛이 안 됐고 자 우리 남편분도. 원래는 노청각으로. 언니를 만났으니까 여태까지 몇 십 년을 결혼 생활을 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자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팔자대로 원래 가는 법인데 그러기 때문에 두 부부가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부림이고 이건 아니야 내가 볼 적엔 그죠. 근데. 자손이 안 낼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때와 시기 그 년도 그 달에. 하다못해 이 정도로 시험관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 쪽에 삼신의 벌전을 좀 풀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삼신의 벌전을 풀고 아기를 자손을 점지해주세요라고 삼신 할머니 전에. 요렇게 귀한 아기 와달라고. 부부의 연을 끊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금전이 없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복의 아이로 오게끔 해달라고 이왕지사 왜냐면 시험관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네네. 그죠 자연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사주 팔자를 잘 봐야 돼요 낳는 거. 그러니까 생기는 그 시점 그래서 조금 조상이 어떤 본인의 여기 친정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신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어도 신줄이 있어요. 응 스님도 신줄이오 목사님도 신줄이오 스님도 신줄이오 하다못해 사주 관상학 보시는 분들 신줄이오 풍수를 보시는 분들 신줄이오 이게 있어요 거기다 너무 센 거야. 너무 세고 너무 해가 쨍쨍득으로 맑은 거야. 거기에 부정이 들었다는 거지 나올 자손이 안 나왔다라고 일러주셔. 그래 부정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깨끗한 물에. 얼마나 티가 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손에서 여기 또 남편 집안에서도 자손들이 늘어나라는 팔자가 안 돼요 묘를 건드려서. 묘를 건드렸어요 산소들을 그래서 여기가 충이 나고 부정이 들고 그래서 여기 사람도 원래는 스님 팔자 원래는 혼자서 살아가라는 팔자 자유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맞춰주고 사는 거지 일찍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 언니도 갔다 와야 되는 팔자도 오천여 팔자. 여기 남편도 결혼을 연애는 하고 뭐 동거는 하셔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탓이 아니요. 네. 내가 나이 먹어서 이 집안에 자손도 못 넘겨주나 나 좀 그런가. 실의에 빠질 것도 아니고 너무 죄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죄는 죄예요. 죄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죄는 딱 하나 빨리빨리 우리 같은 곳에 하다못해 서른 일곱 서른 여섯 서른 여덟 서른 아홉 수에도 마흔하나 마흔 두 수에도 찾아들어서. 뭔가라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험관을 하려고 하니 몇 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드니 희한하다 희한하다라도 해서 여기 와서 뭘 해도 조금은 빌어갔으면. 그래서 자손 점진은 했을 텐데 그게 그 해운년이들 그다음 해운년이들 자식이 희미하게 언니한테는 한 명이 있었거든. 그래요? 응. 근데 이제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이제 없어진 거죠. 나을 태어날 자손이 아니라서 본인한테 아이를 못 주고 다른 집에 태어나게끔 생명을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뭐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작년도 한 사오 년 동안도 간절히 바랬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안 되는 건 어떡하나. 그리고.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내 밭이 안 좋아서 그러지 말고 자손이 없는 건 좀 안타까워. 뭐.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도 남편한테 잘하면서. 지금 와서 가지고 노력하고 하기에는. 나이들도 있고. 우리 나이 환갑이고 우리 나이 칠순이면 내 아이가 겨우. 10살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래봐야 고통이겠구나 저 아이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이는 안 생긴 거는 같아요. 빨리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포기라는 말보다는 그건 너무 씁쓸하잖아 포기라는 말보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응. 포기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더 안 했다라고 하면 우울증이 오고 내 탓인 것 같고 괜히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가 지금도 좋은데 등을 돌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포기라는 거보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걸로. 더 추억을 쌓고 더 그러고 뭐 다른 곳에 뭐 하든 못해 고아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양자들일 건 아니고요 고아원이 됐든 뭐든 거기에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한테 쓸 돈을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요즘 뭐 좋잖아요. 강아지라도. 강아지요. 어 내가 그래서 남편과 공유할 수 있고 그것도 새끼는 아니고 인간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위로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야 이 두 부부가. 헤어짐이 없어요. 뭔가. 변화는 필요해요 근데 아이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늘 와서도 되게 뭐라 설명해 그러지 아이가 들었을 것 같고 노력해봐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언니를 둘러보니 우리 남편을 둘러보니. 응. 너무 쎄 밭도 쎄고. 쌩 희미해서가 아니야 센 거와 센 것끼리 붙으니까 충이 나는 거야. 아. 뭔가 누군가 하나를 이루어 카칵. 가서. 인퇴를 해야 돼 수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쎄다 보니. 센 것과 센 것이 만나다 보니 축이 나다 보니까 기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니 다 또 아닙니다. 네. 너무 우울해도 마시고. 내가 이 시댁에 와서 그래도 자손을 못 났나 우울증이 올 거예요. 응 오는데. 그냥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다른 걸로다가. 다른 걸로 좀. 금전을 벌든 아니면 어디 추억을 만들든 또 다른 추억이니까 두 부부가 부부 연만. 아. 헤어지지 않고 인연 줄만 뭔가 그래도 공통적인 주제 뭐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뭔가 아이 땜에 위기를 넘겼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넘길 수 있게끔. 응 뭐 이렇게 뭐 애완견을 키우시든 내년이든 후전이든 그러면 조금 더 두 부부가 공통점인 주제다 되다 보면 그래도 괜찮다. 응. 그래도 고생했네 그래 자식 없어도 나 괜찮아 뭐 나 원래 결혼 안 하라고 했어 어머 그러니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꾸 자기를 위로하는 중이거든. 남편도 그러니 그렇게 위로를 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탈 아니에요 탈인가도 쉽고. 내 밭이 안 좋아서 일어나도 쉽고 나는 원래 저주받았나 애기를 낳을 인간이 아닌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네네 맞아요 그죠 네. 살짝 우울함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잘 극복하고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포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나이를 먹어서 멈춰야 되는 건 맞는데 나이 때문인은 아니고. 응 왜 그 그리워하다보면 우울증이 와요. 네 맞아요. 그죠 내가 이 년만 더 젊었더라면 삼 년만 더 젊었다면 자꾸 바라게 돼 있고.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 다시 그걸 못 가지면 다른 걸로 행복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우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손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언니를 볼 적에 희미한 게 없어졌기 때문에. 고게 조금 있어요 자손이 안 나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활력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잘 먹어요 여기저기 제가 볼 때는 병원 이제 안 기욱 기욱 거리고 다녀도 될 것 같아. 네. 다른 걸로 추억 가지시고 언니 탓이 아닙니다 남편 지키세요. согласberly Lipington. 끊 shooters. ず cyp. 이런 부분 가득.